유진아. 융두산아, 융두산아, 융두산아. 아, 처음에 약간. 융두산아, 융두산아. 너무 많은 변치 말자. 이제 우리 파트입니다, 우리 파트입니다. 김수빈, 침착하게. 그렇지. 좋다. 숨도 숨 고르고, 숨 고르고. 한 계단, 두 계단. 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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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럭. 좀 더 가려, 가려. 1,90성에 더. 사랑 심어 대쳐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쓸쓸이도 금시. 좋아요. 잘한단 말이야. 좋다, 좋아. 잘했습니다. 이제 애들림입니다. 애들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수아 형의 애들림 갑니다. 저는 추억을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추억을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나는 잊지 않았어요. 어머, 독백을 하는데? 저는 정말로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라도 돌아오셔도 돼요. 이제라도 정말 제 곁에 돌아오실 수 있나요? 네, 제 곁으로 이제라도 돌아와주세요. 약간 갑자기 구형 동화가 됐어요. 따라서 그게 없나요? 한번 쫙 지나주면 되는데. 애들림. 본인은 당첨이 될 수 있었는데. 수빈이 세례입니다. 여기 수빈아. 용두산아, 용두산아. 이펙트에 있게. 박시고 나와야 돼. 박시고. 용두산아. 용두산아. 오, 피당원 용두산아. 오, 피당원 용두산아. 오, 피당원 용두산아. 완벽해, 완벽해. 잡았어, 잡았어. 세월 따라 변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야. 자, 손동작 보세요. 오, 피당원 용두산아. 오, 피당원 용두산아. 두 개서 보니던 흘백구시 사계다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유진이. 자. 꽃무지개 그려놓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저들처럼 고요히도 추억을 못 믿네. 요홍두상 날레지니.